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청년 윤동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썰방이라는 콘텐츠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오늘은 진짜 아무 대본도 없이 그냥 여과 없이 제 생각을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이런 콘텐츠를 또 제가 이렇게 준비하게 된 이유가 특종이라고 하죠 신문기사에서 어떤 새로운 그리고 진짜 놀랄만한 일이 생겼을 때 이런 특종, 속복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오늘 제가 그런 특종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유튜버 또 보수 우파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유튜버들 그들 중에 이제 이번에 최근에 또 안정권이라는 이상한 사람이 또 이제 채널이 폭파되고 김상진이라는 사람이 또 함께 폭파되고 여러 우파 유튜브 채널이 또 폭파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안정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연결시켜준 인연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왕자랑 시둥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이제 꽤나 유튜브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7월 7일 오늘 바로 이 왕자와 시둥이가 결혼을 했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먼저 이 사실에 대해서 진심으로 진심을 다해서 제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일단 이건 진짜 아무 과장 없이 진짜 아무 거짓 없이 축하를 드리는 이유는 사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말 결혼 안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과장이 아니고 제 주변에서 보면은 진짜 이렇게 결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친구들도 없고 저는 이제 결혼을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또 결혼이라는 게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자금을 준비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이제 또 왕자랑 시둥이라는 사람이 또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소식을 알리게 되어서 너무 진짜 진심으로 기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이 결혼에 대해서 저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국가의 성장이라고 하는 건 인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구가 결국 뒷받침 되지 않으면 경제가 성장되거나 경제가 성장하거나 그런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국가의 성장을 위해서는 인구 수가 어느 정도 뒷받침 되어야 하고 그런 논리에 따르면 이런 꼭 반드시 결혼을 하지 않고도 또 애를 낳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 결혼이라고 하는 어떤 의례죠 의례 그래서 이 혼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부부관계 이 관계가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특히 또 이제 페미니즘 때문에 이런 남녀 관계에 대해서 불편함 같은 게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사회의식을 또 뛰어넘어서 그리고 또 그런 어떤 경제적 한계 이런 것들을 또 잘 뛰어넘어서 왕자랑 시둥이가 결혼한 것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오늘 이제 시둥이 씨의 생일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태어난 날인데 축하를 드려야죠 박수진님 근데 이제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이 두 사람이 사실 결혼하면 그냥 뭐 아는 사람들끼리 결혼식 하고 뭐 결혼식 당해 또 아버지 어머니 부르고 이렇게 또 결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뭐 꼭 할 필요는 없으면 사실 결혼식이라는 건 그냥 허리의식이고 뭐 생일도 같은 경우도 생일파티 이런 건 허리의식이기 때문에 꼭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생각해보는 게 얼마나 가족 관계가 나쁘거나 또 얼마나 친구 관계가 나쁘면 이렇게 유튜브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자신의 일생과 진짜 그 자신의 인생과 관련된 그런 결혼이라고 하는 행사 그리고 또 생일이라고 하는 행사 이거를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그 사람들이 뭐 대부분은 또 아저씨 아줌마들이 또 많이 있겠죠 어린 친구들도 많이 있겠지만 대부분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즐겨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께서 어 나 생일이다 나 결혼한다 라고 속여서 그렇게 돈을 받아내는 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이렇게 진짜 돈 뜯어먹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뭐 신천지 다단계 같은 경우도 보면은 아시죠 이제 또 코로나 때문에 다단계 짓거리 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유튜브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또 내가 결혼했다 내 생일이다 라고 속여가지고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돈을 뜯어대는 거 정말 부럽습니다 자 이건 진짜 제가 과장 없이 아무 거짓 없이 그냥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어 왕자랑 시중이가 정말 제발 이제 더 이상 거짓말 같은 걸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제 진짜 앞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까지 거짓말쟁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게 또 되면은 우리나라에 계속 거짓말쟁이만 차고 넘쳐날 거예요 그런 거짓말쟁이들한테 속아 넘어간 사람들은 또 어떨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계속 이제 우리나라에 넘쳐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이전부터 이 왕자랑 시중이에 또 계속 관심을 가져왔는데 이제 역사를 또 좋아하고 사랑하는 청년으로서 5.18 문제에 되게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둥이라는 사람은 역사 왜곡을 주도하지는 않았지만 왕자라는 사람이 좀 이상한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저도 아직도 기억나는 내용 중에 하나가 톨게이트 톨게이트에서 습격을 했다는 건데 그 근거가 이제 그 5.18 검찰기록 1995년에 쓰인 5.18 검찰기록에 톨게이트라는 단어가 있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없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제 블로그에도 올려있고 이 내용을 정확하게 반박해놓은 영상도 제 유튜브 채널에 오시면 정확하게 반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자료도 올려져 있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왕자가 이거 근거를 가져왔다고 올렸는데 그 문서를 보시면 진짜 누구도 쉽게 알 수 있게 이 글자체가 다릅니다 이건 약간 그 옛날에 쓰인 글씨체 같고 여기 누가 요즘 날 뭐 이렇게 약간 타자 쳐가지고 신명도체로 써놓은 건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누가 잘라붙여놓은 것처럼 이렇게 쓰여있습니다 진짜 누가 조작했다는 게 딱 티가 날 정도로 올라와 있는데 사람들이 이걸 안 봐요 이걸 절대 안 보고 그냥 아 왕자가 말했으니까 사실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진짜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내가 잘못 알았다 내가 잘못 본 것 같다 이거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아니면 뭐 그냥 지만원씨에게 속은 것 같다 아니 뭐 굳이 속았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지만원씨씨 말이 맞는 것 같다 내가 좀 공부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말을 들어보니까 저쪽 사람들보단 더 논리적인 것 같다 차라리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왕자는 차라리 다른 쪽 주장을 아직 살펴보지 않은 부족한 사람 정도로만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진짜 본 것처럼 진짜 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본 것처럼 말을 했으니까 그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건 뭐 어떤 사람이 되는 거죠 역사 왜곡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톨게이트 내용만 얘기를 했지만 뭐 북한 관련해서 또 그리고 이제 또 왕자와 시중의 이렇게 인연을 이어준 이 우파의 중심이 되고 있었던 이제는 유튜브 채널이 폭파되었으니까 고인으로 모셔드려야죠 안정권씨가 또 이제 5.18 유공자를 또 공개하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공자가 왜 공개할 수 없는지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6.25 관련해서 왜 6.25는 그렇고 5.18은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모든 내용이 제 영상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면 뭐 5.18 유공자 또 인원수 증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행정처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있었는지를 공무원들이 체크를 못해서 늦게 하는 그런 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똑같은 얘기로 제가 그 영상에도 담겨 있지만 5.18 뿐만 아니라 6.25도 해당 이렇게 증가하는 경향이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특히 4.19, 4.19 관련해서도 유공자가 이렇게 증가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분명히 이제 보훈처 가시면 그 통계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이 자료가 귀찮다면 제 영상에 이제 제가 함께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린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저는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도 이걸 보면서 니들 속고 있는 거다 공부를 좀만 더 해라 뭐 이런 소리를 하시는데 내 생각엔 여러분들이 더 공부를 안 하신 거예요 그 공부를 했다라는 표현이 예를 들어서 신천지에서 쓰인 성서 이런 거 읽어가지고 아 나는 기독교 어떤 그 예수님을 믿고 하느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신천지 성서에 있는 하나님은 이만이니까 그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뭐 같은 얘기입니다 전두환이나 지만원 같은 경우 자기들이 뭐 직접 5.18을 겪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겪은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너도 겪지 않았잖아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저는 역사를 전공한 친구고 그 제가 이제 역사를 공부하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역사를 서술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에서는 이러이러 합니다 라는 식의 표현은 대부분 최대한 많이 쓰지 않았고 이 출처에 이 자료를 보면 이런 식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뭐 아니면 뭐 북한식의 어떤 증거 자료를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신빙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는 식으로 비판을 하지 이 내용이 절대적으로 틀렸다 라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왕자나 안정권 같은 경우는 그냥 무턱대고 자기 생각이 무조건 맞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냥 그건 세뇌입니다 세뇌 선동이라고 표현을 하죠 선동 저는 그런 선동이나 세뇌의 방식이 정말 잘못되었고 그런 전문적이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인식을 하고 또 배우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삶도 또한 피폐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오늘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두서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에 더 제대로 된 콘텐츠를 가져오고 이 영상 지금 이 마지막 부분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이 5.18 역사 왜곡과 관련해서 지금 시민군이 습격했다는 내용 그리고 북한과 관련되었다는 내용 유공자와 뭐 유공자 관련해서 귀족 이유를 하고 있다는 내용 왜 역사 왜곡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뭐 왕자나 그게 누구냐 안정권이 왜 왜곡을 할까 이 다섯 가지 내용에 대해서 제가 싹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걸 이제 주제별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주제별로 맞는 콘텐츠를 자기들이 이제 또 궁금했던 내용들을 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제가 또 제대로 된 콘텐츠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보수주의자의 양심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 이 책을 소개하는 영상을 또 올렸는데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 보수 우파 자기가 또 보수 우파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영상을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보수주의자의 양심이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나라에는 제대로 된 보수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정치기에도 없고 아 있긴 있겠구나 있긴 있는데 어... 그래도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뭐 대부분은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진보주의나 보수주의 정치인들 또 유명인들 대부분 하는 소리가 똑같잖아요 그냥 상대 진영에 있는 사람 중심인물로 놓고 그냥 뒤지게 패는 거죠 그것밖에 할 줄은 몰라요 이걸 이제 우리는 정치가 아니라 정치질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냥 정치질입니다 정치질 선동하고 세뇌시키고 저는 그런 사람들이 정치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 자기 생각을 똑부러지게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그걸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것이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이상향 가깝게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저는 진정한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뭐 제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서 뭐 정치인이 될 거는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좀 더 이제 정치에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저는 이렇게 보수주의자의 양심이라는 책을 읽고 이 보수주의에 얼마나 어떤 보수주의에 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고 또 우리 사회에서 그런 내용을 얼마나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런 궁금증이 들었던 책입니다 정말 좋은 책이고 이 보수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기 때문에 어... 특별히 제가 어떤 사용하는 표현에 대해서 중립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더 좀 양해를 구하고 좀 이해를 하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아무 편집 없이 이제 영상을 올려보는데 생각보다 제가 말을 길게 잘하네요 어... 15분이나 얘기했구나 어... 네... 다음 영상에서 제가 또 제대로 된 콘텐츠로 만날 수 있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